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에 포항스틸러스에 신인 선수로 입단하게 된 중앙대학교 2학년을 맞추고 온 미드필드 28번 최재형입니다. 경기 잘 됐던 때를 생각해서 그때랑 비슷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. 라면이나 햄버거 제외하고는 다 잘 먹는 편인 것 같아요. 골을 많이 넣는 스타일이 아니어서 세리머니는 따로 없어요. 그때는 그냥 즉흥적으로 딱 생각나는 거 생각난다기보다 그냥 막 뛰어다니는 것 같아요. 신나가지고 저는 일단 한국 선수로는 기성용 선수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돌이에요. 댄스 아이돌이요? 가수요? 여자요? 저는 딱히 좋아하는 아이돌 없는데요. 들어요. 케이시 그때가 좋았어요. 없어요. 형들 다 친근하게 잘해주셔가지고 그렇게 무서운 사람은 없어요. 감독님도 친근하게 말도 많이 걸어주시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냥 앞에 다른 수식어가 아닌 그냥 제 이름이 알려줬으면 좋겠어요. 모든 선수의 스타일을 섞어가지고 좀 담고 싶은데 또 레알마드리드 모드리치나 바르셀라나 부스케치 이렇게 섞어가지고 담고 싶어요. 일단 축구를 시작했으니까 유럽 4대 리그 한번 나가보는 게 목표고요. 그리고 국가대표 해가지고 이제 월드컵 같은 경기에 한번 큰 데 나가보고 싶어요. 일단 신인인 만큼 욕심이 없다고 하면 솔직히 거짓말이고 욕심을 좀 가지면서 형들이랑 좀 더 경쟁할 수 있도록 경쟁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목표예요. 포항 스틸러스 화이팅!